서양미술사 제 12강 곰브릿지 서양미술사 책에는 16장입니다. 빛과 색채란 제목입니다. 16세기 초 베네치아와 북부 이탈리아에 있었던 예술 경향입니다. 베네치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아주 독특한 바다에는 도시였죠? 당시에는 공화국이었습니다. 거의 1000년 정도 유지를 했던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은 교구 중심으로 탄생하고 운영이 되었다. 교구 중심이라는 건 중앙에 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거주인들이 사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화국에는 종신도제가 있었고요. 기족 중심의 공화국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족 한 2000명이 정치를 담당을 했고요. 정치를 담당하지 않은 기족들은 상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예술가들을 후원한 사람들은 사제, 기족, 대상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건축물을 지었고요. 예술품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를 방문하시면 교구별 교회가 있고 여기 중앙에 S차로 보이는 대훈화가 있죠. 대훈화에 검은색이 있는 게 다 팔라초예요. 귀족들이 살던 대저택들입니다. 이런 곳 자체가 이 저택이 하나의 예술품이 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베네치아는 15세기에 피렌체의 르네상스가 한참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거 도입이 좀 늦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맨 먼저 일어나게 된 결정적 요인, 뭐라고 그랬죠? 계획 간 투쟁이 치열했다. 그런데 베네치아는 그런 투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되게 운영되던 공화국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곳에도 피렌체의 르네상스의 영향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도시가 돈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베네치아를 한번 가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산마르코 광장이 있죠. 이 도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저 멀리 보이는 산마르코 성당이 있고요. 높다랗게 서 있는 종탑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도제궁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프로크라티에 누오베가 있고 프로크라티에 베키에가 있습니다. 베키에는 오래됐다는 뜻이고요. 누오베는 뉴라는 겁니다. 새로 지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산마르코 성당은 저 도제의 개인 성당이었어요. 그러다가 공화국이 무너진 다음에 베네치아 대주교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죠. 지금은 두오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네치아 광장은 베네치아 도시가 생긴 이후에 오랫동안 정치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었죠. 산마르코 성당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이건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 도시가 생겨났을 때 처음부터 만들어졌죠. 처음에는 목재로 지었다가 1003-68년경에 석재로 다시 짓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 돔이 5개가 이렇게 서 있죠. 전형적인 비잔틴 양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면을 보면 전면은 여러 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양식의 파사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반원형 있는 거 보면 르네상스식 같기도 하고 또 화려한 탑이나 이런 것들이 서 있는 거 보면 바로크 양식 같기도 하고 여러 개 섞여 있고요.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 황금 모자이크가 있고요. 그리스에서 갖고 있었던 청동 사두마차가 유명하죠. 바르톨로미어 본이 건축한 프로크라티의 베키에입니다. 예전에 지었다고 하는 거죠. 1520년경에 지었던 건물이죠. 이 건물을 보면 전형적인 르네상스식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원형 아치가 있다. 1층, 2층, 3층 잘 구성된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요. 종탑 근처에 보면 도서관 건물이 있어요. 야코포 산소비노가 건축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 굉장히 화려하죠. 1층을 보면 전형적 도리아식 오더가 구현되어 있다. 도리아식 오더는 단순한 기둥머리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메토프와 트리글리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메토프는 그림 형태가 있는 게 메토프고요. 그림 사이에 뭐가 있죠. 세 줄 있죠. 이걸 트리글리프예요. 이게 도리아식이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이오니아식 오더가 구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아치가 있는데 아치에 또 작은 기둥들이 있죠. 그래서 르네상스식을 따르긴 하지만 여기에 좀 더 새로운 양식을 추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꼭대기로 가보면 난간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꽃장식이 있고 인물상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죠. 이 모습은 옆에 있는 도제궁이 고딕식 인물상을 구현하는 게 하나의 문화였고 이 시대부터 저 위에 성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세게 넣는 고딕식 시대의 장식을 연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베네치아 미술을 하면 빛과 색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을 가장 빛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기서부터 맨 처음 등장 시작했다. 그리고 색채가 강렬하다. 이게 베네치아 미술의 특징입니다. 이때부터 캔버스라는 곳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프레스코아 벽면에 석회칠을 하고 거기에 벽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때부터 천에 그리는 캔버스의 유화를 그리기 시작하죠. 이 프레스코아가 아니고 캔버스의 유화를 그리기 때문에 강렬한 색상 구현이 이때부터 가능해지게 된 거고요. 또 베네치아 그림이 색채를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물감의 가격이었어요. 여기 왼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산자마리아, 이게 자카리아네요. 산자카리아 재단화가 있어요. 재단화의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옷을 입은 성모가 있어요. 이 파란색이 굉장히 비쌉니다. 울트라마린이라고 부르는 색깔인데요. 이 울트라마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채취한 라피스 라줄리라는 거예요. 청금석이라고 부르는 아주 비싼 돌인데요. 이 돌을, 돌가루를 수입해야 돼요. 아프가니스탄가 멀 육지로 건너오고 배를 타고 베네치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이게 되는데 베네치아의 교육역을 타고 오니까 아무래도 베네치아에서는 이거를 다른 유럽에 비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의뢰한 교회나 귀족들은 그 물감각을 기꺼이 지불했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그림이 탄생할 수 있었을 거에요.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알료 구입이 가능했다. 그런 환경을 베네치아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절의 유명한 하가루는 벨리니, 그리고 그 제자였던 조르조네, 그리고 치치아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베네치아가 보시면 유명한 미술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카데미아 미술관입니다. 원래 베네치아에는 특별한 미술관이 없었어요. 공화국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각자 귀족들의 집에 있었고 교회에 있었고 또 도제궁에 있었죠. 그러다가 1797년에 나폴레이에서 이 도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폴레옹은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예술품들을 끌어왔어요. 강제로 뺏어온 거죠. 뺏어다가 파리로 가져갔습니다. 파리에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워터르 전투 이후에 몰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나폴레옹이 훔쳐간 예술작품을 본래 위치로 돌려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네치아에 있었던 많은 작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베네치아로 돌아왔는데 여기 주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전에는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도제도 있고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나폴레옹 이후에는 여기는 그냥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사라진 사람도 많고 그래서 파리로 갔던 그림들을 하나의 미술관에 보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덕분에 이 도시의 예술품들이 이렇게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모이게 된 겁니다.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젠틀렛 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메호메트 2세의 초상화죠. 이슬람 군주들은 이런 초상화를 그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도 우상숭배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몇몇 군주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1453년에 이스탄불을 점령한 메호메트 2세는 당시에 강화 조약을 맺었던 베네치아에 화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네치아에서는 야코포 벨리니의 아들 젠틀레가 이스탄불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초상화가 남게 된 겁니다. 젠틀레 벨리니라는 사람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젠틀레 벨리니는 이런 재단화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렸죠. 당시에 16세기의 산마르코 광장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림이 여기 나옵니다. 베네치아 화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 등장인물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는 인물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그림값을 지불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로 그림값을 많이 줬다는 거죠. 아마도 이 젠틀레 벨리니 시절부터 이런 관행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젠틀레 벨리니의 동생 조바니 벨리니가 있어요. 진짜로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조바니 벨리니는 베네치아에서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피렌체에서 베로키오하고 길란다요가 공방을 운영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시대 사람들과 동시대의 인물이 조바니 벨리니의 공방에서 탄생한 유명한 화가가 조르조네와 티치아노입니다. 이 벨리니의 화풍은 어땠느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성모와 성인들이 있죠? 강렬한 색채와 빛이라고 그랬죠? 빛을 왜 넣어야 되냐? 이건 재단화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조명 같은 게 없잖아요. 외부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이 그림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색채가 강해야 되고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청중들이 이 그림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물감각이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특히 황금색, 성모가 입고 있는 파란색, 또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가운데에 성모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 거기에 짝하고 있는 오른쪽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히에로니무스입니다. 히에로니무스가 누구죠? 성서를 히라버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 이 두 성인을 양쪽에 배치하고 성모의 발밑에는 연주를 하고 있는 천사가 있고요. 또 두 여인이 있죠? 두 여인도 성인이에요. 성 까따리나와 성 아폴로니아입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르네상스식으로 균형있게 배치를 했죠.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은 강렬한 색채다. 전형적인 베네치아풍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벨리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조르조네입니다. 이 조르조네라고 한 사람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남긴 그림이 5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화풍을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혁명적 작품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한 그림이 폭풍우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생각보다 그림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 두 관람객의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비교하려고 이렇게 찍었는데요. 아주 작은 그림이죠. 이 작은 그림에 보면 벗은 여인이 있죠? 아기를 안고 있는 산모 같죠? 아이를 낳은 어머니고 그 왼쪽에 보면 목동이 있어요. 창을 든 목동이 있고 저 멀리 숲이 있는데 번개가 치고 있어요. 당시에는 앞에 있는 재단화처럼 성모와 여러 인물들을 배치하는 대신에 멀리 있는 정원의 그림은 아주 축소했잖아요. 간단하게 그리는 게 당시의 일반적인 화풍이었는데 조로존에는 자연 속에 인간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을 그리게 된 겁니다. 과연 이 그림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 평론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이게 그리스로마의 어떤 작품을 보고 그리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뚱받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던 시대에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젖먹이는 여인, 그 옆에 목동, 번쩍이는 대우, 동시대 화가들로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앞선 시대에 누군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방향성을 잡은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훗날 19세기로 가면 인상주의 시대에 이런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인상주의, 전형적인 인상주의 모습이잖아요.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 그렇지만 16세기의 이탈리아의 예술 문화로움 아주 혁명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르조네가 남긴 그림들이 후대인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조르조네의 새 철학자도 보면 새 사람이 있는데 자연 속에 이렇게 있고요. 잠자는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리다가 죽었기 때문에 완성은 티차노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티차노가 조르조네의 제자였기 때문에 티차노가 완성된 걸 하는데 티차노의 그림에도 이런 잠자는 비너스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티차노한테 상당한 영감을 준 이런 사람인 거죠. 아마 조르조네가 30살에 절명하지 않았다면 최고의 화가가 되지 않았을까? 티차노가 거의 90세까지 살았는데 비해서 조르조네는 너무 일찍 죽은 거죠. 베네치아의 최고의 화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하게도 티차노라고는 화가입니다. 티차노가 화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중심부에 보면 산타마리아 블로리오사 데이 프라리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 보면 재단화가 있는데요. 티차노가 그린 겁니다. 성모 승천이죠. 이 그림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지상에 있는 그리고 하늘에 오르고 있는 성모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부와 성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형적인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심에 성모를 두고 양쪽에 이물들을 정확하게 배치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티차노의 그림의 특징은 강렬한 색채다. 그러니까 재단화니까 이게 잘 보인다는 거죠. 강력한 색으로서 사람들한테 눈에 확 띄도록 이렇게 그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구도를 가지고 티차노는 당대에 유명한 화가로 등극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남긴 그림 중에서 당대 사람들한테 아주 깜짝 놀랄만한 작품이 탄생을 합니다. 성모와 성인과 폐사로 일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전까지의 그림은 중심 인물이 가운데 있었죠. 이 그림의 제목은 성모잖아요. 그러니까 성모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성모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림이 기울어 보이잖아요. 그럼 상대편에, 아니 반대편에 뭔가 성모와 대칭이 되는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깃발이죠. 깃발을 들고 있는 병사의 모습. 그러니까 병사의 깃발과 성모를 대치시켰다. 그리고 중심에 베드로를 넣었다. 이게 당시로 보면 아주 혁명적인 구도였다. 이전 관행을 완전히 바꾼 이런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의 오른쪽에는 검은 옷을 입은 프란치스코 성인 있죠. 성모의 발밑에는 붉은 옷을 입은 폐사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사로가 누구죠?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림을 주문한 사람을 이 그림 속에 넣는 건 일종의 관행이죠. 주문자가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줘야죠.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은 기존에 있었던 중심 인물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인물을 배치하던 기존 관행을 완전히 뒤엎은 혁명적인 구도 그리고 강렬한 색채 이런 것들을 티치아노가 구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치아노란 사람은 미켈란젤르나 다빈치처럼 다재단음 그리고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티치아노는 오로지 회화 분야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죠. 어쩌면 한 분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성모와 성인과 패사로 일과의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이 사람은 전 유럽의 귀족과 사제들한테 초상화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티치아노가 남긴 가장 많은 그림은 초상화였습니다. 여기 한 남자의 초상, 젊은 영국인이라고 하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상화를 얼마나 잘 그렸느냐. 이걸 자세히 보시면 원안의 영국인 얼굴이 있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검무웃을 입은 몸은 모나리자와 같은 세밀한 입체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얼굴로만 보면 굉장히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구현했다. 눈과 눈동자가 상당히 강렬하다고 합니다. 표정을 잘 짓고 있죠. 아주 공선한 모습.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유럽의 많은 귀족들이 그에게 초상화를 주문하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주문자가 많아서 늘 대기 상태였다. 몇 달을 기다려야만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려면 상상화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당시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앞에 앉혀놓고 초상화를 그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티치아노는 각국을 다니면서 군주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군주들한테 식사대접을 받습니다. 심지어 당대에 가장 세력이 컸던 카르로세마저도 그의 그림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초상화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안드레아 그리티, 베네치아 도제입니다. 도제는 베네치아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종신, 총독 이런 의미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이 카르로세죠. 당시 카르로세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며 에스파니아의 왕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포르투갈의 이사벨라. 이 말고도 티치아노의 초상화를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매겨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티치아노는 엄청 오래 살았어요. 장장 88년, 88세까지 살았어요. 20대 후반에 명성을 얻기 시작해서 88세까지 엄청나게 많은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소화해냈던 거죠. 티치아노가 남긴 유명한 그림 몇 점 보미로 씁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 아주 유명하죠. 비너스니까 이렇게 누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런 거고, 또 티치아노 비너스가 나중에 19세기에 파리로 가면 단께 그리는 이런 화가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왼쪽에 보면 교황 바울 샘새와 그 손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베네치아신 강렬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은 완성품은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다른 색상을 더 넣어야 되는데 지금 붉은 색상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 작품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베르네스라고 하는 화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티치아노 화풍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티치아노보다는 후대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산티 조반니의 파울로 수도원에서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림이 완성이 돼가지고 수도원에서 받으려고 봤더니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최후의 만찬처럼 보이나요? 가운데 인물은 분명히 예수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엄청난 사람이 많죠. 그리고 그림 앞에 보면 난쟁이도 있고요. 동물도 있고요. 개 같은 모양도 있고요. 한쪽에는 독일 병정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수도원에서 이 그림을 인수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화가를 고발했어요. 당시에는 독일 지역에서 종교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독일 병사를 저기다 담은 이유가 뭐냐라고 해가지고 종교재판서에 해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종교재판서에 물어봤죠. 너 왜 저런 독일 병정, 동물, 난쟁이 이런 사람들 그렸냐. 최후의 만찬인데 성스러운 모습만 그려야지. 왜 저렇게 사람들 많이 집어넣냐 했더니 나는 적합한 인물을 그려놨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을 많이 넣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림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다. 그런 목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대답으로 벗어났다고 합니다. 나는 이 태후의 만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려놨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목을 바꿨댑니다. 내위가의 만찬. 이거 제목의 만찬이 아니고 내위가의 만찬이다. 라고 해가지고 종교재판서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살아남게 된 거죠. 이 그림이 아카데미 미술관이 있어요. 아카데미 미술관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파리로 갔다 왔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마폴레온 병사들이 이거를 여러 조각으로 분리해가지고 파리까지 갔다가 거기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파리로 갔는데 못 들어간 그림도 있습니다. 이것도 베르노에서의 그림이죠. 여기도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장면은 뭐냐면 카나의 혼인 전체에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혼인 전체에 갔는데 술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물동이를 술로 바꾸는 바로 그 장면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잔치니까. 아랍 사람들도 있고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고 앞에 있는 장면을 보면 물동이를 이렇게 따르는 장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맨 앞에 보면 예수 앞에 몇몇 악기를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얼굴이 실제 인물들을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인물은 바로 화가 본인. 테노 비올레를 키는 사람은 바르나세다. 가운데 있는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인 틴토레토라는 화가다. 티치아노는 베이스를 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들어있는 많은 인물들을 당시에 사람들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도 이 그림에는 당시에 베네치아 귀족들 얼굴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 자기 얼굴을 그림에 넣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네치아 말고도 이탈리아 북부에서 새로운 화풍을 읽힌 화가가 있습니다. 고레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파르마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해와의 빛을 도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티치아노의 명성이 아주 높았던 시절이죠. 티치아노가 그림값이 엄청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받았고 나머지 화가들은 그 좀 떨거지 주문들을 받아서 연명을 하던 그 시절입니다. 이때 고레조는 명암법이라는 것을 발명을 합니다. 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거룩한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합창을 하고 있죠. 물론 상상이겠죠.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가운데에 성모가 있는데 천사들의 대비대는 어딘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 아래에 뭔가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왼쪽에는 목동이 있고 보아주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이것도 한쪽으로 좀 쏠려있는 느낌처럼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냐. 바로 빛을 도입했다고 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천사들이 대비되는 게 뭐냐. 중앙에 있는 성모와 성장 거죠. 이곳에 집중되도록 강렬한 빛을 주므로써 좌측 천사들의 모습과 대칭되는 이 성모의 빛.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가 이 그림의 주인공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관객들이 딱 그러면 그렇죠. 환하게 비추는 저곳으로 눈길이 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화가들의 새로운 어떤 기법이 이때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레조가 남긴 그림 중에 하나. 천장에 있는 프루스코아죠. 여러분이 이탈리아에 여러 교회를 가시면 도움이 있는 곳이 많아요. 중앙에 도움 밑에 가면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 도움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중앙에 빛이 있어요. 도움 밑에서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창문에 들어온 빛만으로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이 그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천장이 열려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이 보이도록 그곳에 강렬한 빛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림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 특히 천사들이 다리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리고 빙빙 도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빛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주변으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아주 참신한 발상을 했다. 조르조 바사리라고 하는 미술가 겸 미술평론가가 있죠. 당시 이탈리아 회화에 관한 이탈리아 예술가들의 이야기 쓴 예술가의 이야기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산타모네 델피오르 성당 피렌치에 있는 대성당 도모 안쪽에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비슷한 그림이. 이게 바로 코레조가 처음 창안한 빛을 활용한 방식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